오늘의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필리아스케이팅의 발전에 특히 이팔진 대형에 그 공룡을 빌어 임태를 드립니다. 2002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회 대중문화와 미디어영군의 회장 김성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채널이 희망 없이 계시죠? 어머니가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아, 오늘에 나와던 함께 선수와 함께해 주시고요. 김현아 선수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네, 김현아 선수 영광님이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